역사에서만큼은 만약 이랬다면으로 시작하는 가정법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을 상상해보면서 역사에 대해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광복절 기념식에서 그러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 교단에서는 꿈을 꾸며 유학 중이었던 박근혜가 스물이 갓 넘은 나이에 어머니를 대신해 펄스트레이드 역할을 할 필요도 없었고 박종규의 후임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을 임명되어 전국을 뒤흔들었던 차지철의 등장도 미뤄지거나 없었을 수도 있었으며 그 무엇보다 청와대 안에 야당으로 불리며 유일무이하게 박종이 대통령의 균형자 역할을 해왔던 유경수 여사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더라면 혹시나 그 이후 너무나 빠르게 급변했던 박종이 유신 독재의 폭주도 1979년 일어난 11.6 사건도 더 나아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이렇게 단 한 번의 가정법으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간 이어져온 박종이 체제의 결말은 물론이고 그들의 딸인 박근혜의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에서 탄핵까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마치 나비효과처럼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사건 바로 유경수 여사 저격 피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수는 1917년생 박종이와는 8살 연아인 1925년생으로 충청북도 옥천의 부호이자 친일매 국노였던 육종관과 이경령의 슬아 일남삼녀 중 차녀로 태어나 옥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배화여자고등학교에 진학 졸업한 후에는 1여 년간 옥천공립여자전수학교 가사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1950년 12월 6.25 한국전쟁 발발로 부산에 피난해 있을 때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혼이었던 육군 중령 박정희와 결혼했고 슬아의 일남이녀 그네 근령치만을 두며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963년 박정희의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부터 1974년까지 무려 11년간 대통령 형부인 펄스트레이디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자신이 낳은 그네 근령치만 뿐만 아니라 박정희와 전처 김호남 사이에서 낳은 재혁의 결혼도 주선하며 살뜰히 챙겼고 과거 아버지의 축첩과 여성 편력으로 가슴 아리 했던 어머니의 서름을 목격하며 커왔기 때문에 당시 육박전으로 불릴 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외도에도 크게 분노하며 철저하게 단속하는 등 한 집안의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집안 대소사를 잘 돌봤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민원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세심하게 처리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제 민심뿐만 아니라 재하의 의견들까지 귀 기울이며 중대한 국면에서는 청와대 안에 야당으로 불릴 만큼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자칫 오랜 시간 군생활로 투박할 수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의 부족한 부분들을 섬세하게 채워나가며 대한민국 대통령형 부인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호평받는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나 유경수 여사는 1963년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정부 고위관료들의 부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양지회를 조직하여 보육원 양로원 방문에서부터 재해민 구호와 국군 및 베트남 파병 장병 위문 등 각종 봉사활동과 자선사업에 꾸준히 참여했고 전국적으로 수십 곳에 흩어져 있던 나환자촌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당시 회피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들까지 따뜻하게 안아주는 등 영부인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도 여사의 인자한 면모에 당시 국민들은 감동하며 많은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유신 정권은 1974년 초부터 긴급조치를 선포하면서 장준하 백기환 등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의 주동자들 뿐만 아니라 유신반대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1974년 4월에는 유신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긴급조치 사후와 함께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전례가 없었던 공포정치로 전국은 점차 얼어붙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폭주에 대해 유일하게 브레이크 걸 수 있었던 유경수 여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제29회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총격을 받으며 최신도 되지 않은 나이에 소중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희는 이날 사건에서 유경수 여사의 목숨을 아사간 총탄의 주인이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문세광인지 혹은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인지를 조명하기보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다양한 루트로 대한민국 현대사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경수 여사 저격 피살 사건 직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모로 여겼던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문세광이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후 일본 오사카의 한 파출소에서 절취한 권총으로 저격한 것이 알려지자 긴급조치를 앞세운 공안정국에서 활기치고 있던 반공단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공반일 감정은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유학 중에 비보를 전해듣고 부랴부랴 귀국한 박근혜는 스물셋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대신해 대통령 영부인 역할을 해야 했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막내 아들 박지만은 충격에 성적이 급하락했으며 부모 성미에 떠밀려 혼인했던 첫 번째 결혼과는 달리 유경수 여사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균형자 평영수 역할을 했던 유경수 여사의 부재 속에 술자리가 더욱 잦아지는 등 개인적으로도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누구든 서슴없이 머리에 권총을 겨눌 정도로 권세가 대단하여 피스톨 박으로 불렸던 대통령 경호실장 박정규는 윤필룡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등을 거치며 윤필룡 이후락도 넘볼 수 없는 권력 실세로 거듭났으나 총체적인 경호 부실이 여실이 드러난 이 사건으로 경질되었고 평소에 유경수 여사가 술담배도 하지 않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효자로 좋게 평가했던 차지철이 박정규의 후임으로 청와대 문꼬리 권력을 차지하며 경호 강화를 앞세워 군경 예하의 대통령 경호실 지원 무대들을 창설하는 등 중앙정보부 대통령 비서실을 넘어서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유신원법 제작의 실무진으로 참여하며 신문에 날 정도로 파격적인 승진을 했던 김기춘은 문세광 신문을 통해 중정 역사상 최연소 대공수사국장으로 영전하며 학원 침투간 첩단 사건 등 수많은 공안 사건들을 기획 조작 발표하면서 박정규 유신독재의 앞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박정규 유신정권은 오사카의 한 파출소에서 절취한 권총을 가지고 일본 여권을 통해 일본인 행세를 하고 입국하여 사건을 저지른 문세광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1년 전인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180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긴급조치라는 제도적 폭력을 앞세워 유신반대 인사 세력 단체들을 빨갱이 혹은 조총련 등과 엮어 제거하고자 했던 박정규 유신정권은 유경수 여사 적격 피살 사건의 범인 문세광의 배후로 김대중과 조총련 북한 핵심 지도부 등을 연결지으며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고조되었던 반공반일 정서를 더욱 부추기면서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것과 동시에 더욱 가열차게 빨갱이 몰이를 해나갔습니다 1974년 8월 15일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당시 국민들로부터 국모에 버금가는 칭송과 사랑을 받았던 유경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박정희 유신체제 강화는 물론 일본과의 외교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윤필용 이유락도 제쳐버린 대통령 경호실장 박정규의 경질과 박정규의 후임으로 차지철이 청와대 문꼬리 권력에 등극하는 등 이로부터 몇 년 후 박정희 체제를 끝내버린 11.6 사건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박정희 유경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딸 박근혜가 돌아가신 어머니 유경수를 대신해 영부인 역할을 해나가면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하며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에 당선되는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초고속으로 영전했던 김기춘을 비롯해 사건 이후 유경수의 부재를 이용해 다가와 득세했던 최태민 무리들과 엮이면서 2017년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하는 역사까지 그야말로 1974년 유경수 여사 저격 피살 사건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박정희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까지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